너무 귀여워 애기들 언니 갈게 다 먹었어 파인? 짱맛 아보카도 샌드위치도 짱맛 먹으러 오세요 블라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야? 이거 17,000원? 이거 45,000원이란 말이야 홀라 홀라 필수지 이쁘다 대박템 이게 뭐야? 도끼 아니야? 도끼야 토르잖아 진짜 좋아 브러쉬인데 두피 마사지 되는 브러쉬처럼 진짜 좋아 누구 하나 잡겠어 또 많이 남았다고 뭐야 브러쉬 더툴랩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진짜 좋아 나 브러쉬 잘 안쓰는데 파운데이션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 이 파우치도 샀어 같은 데 거야 산 건 얼마 없는데 봉지가 큰 거야 봉지가 큰 거지 이 파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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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우더 손이 안깃겼어요 힘드세요? 어? 이미 오셨나봐요 네 저 너무 무거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걸로 하겠어요 이걸로 하겠어요